전략가 가지고 있는 모든 30재료에 플러스 1% 데미지 창이나 쓰자 그냥 창은 답을 알고 있다 전략 전략 어휴 죄송해 충만족 충만족 역배 도둑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공속 속 나무 나무다 나무 망탄가분자 감자 감자가 감자 나무하는 감자 재생 등딜 창 이료 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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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또 났어 이제 돈 아낄거야 적금 된다 다 뒤졌다 아 이십 성 성 성 아 20폭 옹리가 있는데 우쇼 야 꿀벌 근데 얘는 수확보다 20% 옹리가 더 빠른거 아님 5% VS 20% 7라운드 R 잘 까야 된다 7라운드 R 잘 까야 된다 5% 너무 강력한 족창 5% 수확 BMZ 속도 의식 아니 5%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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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어구 수갑 장난해 메달 안사 충전재 줘 충전재 충전재 무기가 너무 없다 지혜 아니 뇌설검 쟤는 왜 저렇게 약함? 잘 보쌈 보더 달림 내 400원 하하 죽어라 햄버거 먹을 시간이다 새드 티메일어 새드 티메일어 새드 티메일어 더블 배럴 샷건 원거리 데미지 마이너스 일 8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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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00원 상범이 정말 든든하다 든든 그 자체 1 소총 2 4 5 체제는 아니 빨간 체제는 두 번 뜬 거 아님? 아 뭐야 엘리트가 왜 11웨이브에 있어? 있을만하지 잠시만요 와 아 샷在 상징 정은이 안될줄 알았는데 정은이는 또 되네 이게 창의 힘인가? nothing 큰 거리 70chte 중천재 떠야되는데 재료만큼 최대 체력 와우 거자 되는 지니어링 와 3천원 다음 라운드 다음 라운드부터는 롤 쳐서 충전재 찾아야겠다 영상편집에서 만나요 작은 근육질 놔~~~ 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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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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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뜨네 아니 토끼가 칼들고 협박하니까 총전제 나왔어 역시 토끼야 이제 공격 속도 올려야할 듯 도와야 지옥 참고로 저 조용히 공격 속도 공속 안나오냐? 에 미쳤다. 매우 만족스럽다. 영묘 따위 필요없는거였어. 공속 안나오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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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운 또 칼협 거지같은 템 받나봐 상 그냥 살걸 근데 봉리가 봉리가 너무 달다 이가 빠질 것 같군 와우 피 깎이는 것 같다 근데 얘가 결국에 돈 많아도 돈을 못쓰잖아 아우 엘 못잡겠다 빌 왜 이렇게 구려 풍부지 잡겠는데 엘리트 전에서는 수동 도전해야겠다 와우 아우 뒤집어냈네 아니 장난치나 아이씨 뭐야 이씨 빨간 막태기 빨간 막태기 거지 같네 수 수갑 괜찮을 것 같은데 와 딜 겁나 올랐다 하지만 이제 두번째 충전재가 나오면 멸망함 멸망함 피 흡이 안 되는게 아쉽네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는건 데옥 돈을 쓸 것이다 리벤티어 남두 토닉 오와우 멋이 단가 오프 잡을 수 있겠다 이정도면 턴 73뜨는 듯 안바래 오프 잡을 수 있겠다 이정도면 잠시 20 15 20 20 21 21 21 21 22 레트로메이션이 가지고 있는 1회피당 2공속 1회피 10% 계삭이네 그냥 와방까지 따라따따따 수왕칸 하하 죽어라 강어구 강어구 15까지는 리벤티어 하나 더 중선제 하나 더 하하 이거 하나 더 사봤자 쓸모없잖아 리롤치면 데미지가 떨어진다 1초 컷할 정도로 세진 않네요 어딜 도망가 얌전히 죽어라 피그 비확실이 좀 모자라긴 하다 굿 굿 굿 굿 굿 굿 굿 굿